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첫 불후보 세대관은 국회에 들어가면 바로 이태 양명주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문제점 그중에서 특히 양평고속도로 우리 핵심으로써 윤석열을 심판하고 탄핵하는 선봉에 쓰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는 장모 뒷배를 우지연히 봐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양평 국민 여러분 장모 뒷배 잘 봐주는 국회의원 뽑고 싶습니까? 아니면 권위 깜빵당 기호 1번겠습니까? 기호 1번을 부탁드립니다. 와!